와아,! 와아아! 와아!!! 와아아!!!! 와아!!!! ί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승우 승우 메달 좀 깨물어 주세요 승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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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더 할께 한번 더 먹을께! 지진은 4조 먹으려고 와! 자xa! 우리 자! 진짜 많나 which is because 양 mio Emile 한글자막 by 한효정 저한테는 이 팀이 국가대표 팀만큼 정말 저한테는 너무나도 많은 애정이 있는 선수들이고 또 후배들이고 또 정말 하나밖에 없는 팀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하고는 평생 볼 사이고 또 평생 연락할 수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힘든 거 있으면 연락하고 하라고 했으니까 선수들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편하게 연락해주고 또 앞으로 평생 저희가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었으니까 평생 볼 수 있는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